광역시인 대구시도 저출생 문제가 갈수록 심화되면서 학교에 다니는 학생이 줄고, 여파로 교사도 큰 폭으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는 현상으로 받아들이기엔 상황이 너무 심각한데요. 공교육 붕괴는 물론 지방소멸을 가속화시키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조재한 기자입니다. 2020년 대구에서는 신규 초등학교 교사 100명을 뽑았습니다. 불과 2년 뒤인 올해는 50명으로 절반에 그쳤습니다. 내년에는 30명, 3년 사이 채용 규모가 70% 줄었습니다. 유치원도 마찬가지로 올해 10명에서 내년에는 3명으로 신규 채용이 언제 없어져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감소세가 가파릅니다. 가장 큰 이유는 학생 수 극감입니다. 대구의 초중고 전체 학생은 2013년 33만 4천여 명에서 2016년 30만 명 선이 무너졌고 올해는 24만 2천여 명에 그쳤습니다. 9년 동안 27.4% 줄었습니다. 학생 수 감소에 따라 교사 채용이 급격히 줄면서 연령대별 불균형도 커지고 있습니다. 연령대별 교사 분포를 보면 초등학교나 중학교 모두 40대가 가장 많고 30대, 20대로 내려올수록 눈에 띄게 줄어드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학교나 학급 수는 오히려 늘었습니다. 대구의 공립 초중고등학교는 361개로 지난해보다 오히려 한 개 더 많고 학급 수로는 8,479개로 34개 늘었습니다. 개발 지역이 늘면서 새로 학교를 짓는 데다 학생이 준다고 해서 학교나 학급을 무작정 줄이는 것도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작은 학교에서는 교사 한 명이 한꺼번에 두 개 학년을 맞거나 전공 과목이 아닌 다른 과목까지 가르치는 경우가 점점 늘고 있습니다. 반대로 지역에 따라서는 한정된 학교에 학생은 계속 늘어나는 등 교육 불균형은 해소되지 않으면서 공교육이 재기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학교가 작아진다고 해서 자꾸 학교를 줄여가고 없애버리면 이 학생들이 통학거리부터 시작해서 아니면 군이나 군소재지나 이런 데 가서 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지방 소멸을 더 앞당긴단 말이에요. 갈수록 심화하는 교육 불균형은 공교육 붕괴로 이어지고 결국 지방 소멸을 가져올 수 있다는 우려가 점차 현실화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재한입니다.